무랑 폴게이트 이곳까지 가지 않겠다고 하면 와 엄청나네요 대부분이 이곳까지 가기 없는데 지금 혐의가 비밀 치매자에요 이곳까지 관리되면 또 이 포무사료를 일방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밀 치마를 잡고 있어야 해서 약 600m 앞 시속 90km 1도시 과속단속구간입니다 당시로 비밀 치매자 약을 가방을 잃지 않을까 걱정 뜨거운 소식 확대고 있습니다 에이 진짜 에이 진짜 깜빡이를 좀 키고 다녀야지 깜빡이도 안키고 에이 저 봐봐라 저 깜빡이도 안키고 뭐하는거냐 에이 저 앞에서 또 깜빡이 안키고 또 들어가겠지 어이구 네 에이 그 어차 그 어차 어 도움드